연중 제30주간 월요일 오늘은 연중 제30주간 월요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마침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붕괴하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열여덟 해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적대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야수님 어떤 소년이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새장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날개죽지가 부러진 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떤 부인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 소년에게 가서 말을 붙였습니다 얘야 그 새를 나한테 좀 맡겨주면 어떠니 내가 그것을 치유해 가지고 다음 주일에 여기 가져올 테니까 걱정 말고 나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한참 생각하더니 만약에 괜찮으시다면요 아주머니 제가 한번 치료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새의 사정을 더 잘 이해합니다 이 부인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속으로 자기가 뭘 이해하겠느냐 똑같은 입장일 텐데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 소년이 이렇게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면서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깁스를 해서 잘 못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때서야 이 부인이 깨달았습니다 아 너도 다리가 부러졌고 새도 날개가 부러졌으니 더 잘 이해한다는 바로 그 말이구나 바로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년이 더 정성스럽게 치료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이 여인이 나옵니다 바리사이들이 이 여자를 많이 보았지만 자기들이 허리도 아프지 않고 몸도 아프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자기 일이 아니라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생활 안에 함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느님이셨지만 하느님을 내어버리고 인간의 삶 속에 특히 인간의 생사 고락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더 이해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이 여인의 병을 고쳐줍니다 사실 안식일에 고친다기보다는 안식일이고 뭐고 그 사정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아무 때나 급하기 때문에 언제 안식일을 따지고 무엇을 따질 것인가 바로 그 동정심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민족에게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쌍하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을 바꿔줄 만한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법을 어겨서라도 바로 그 여인을 치유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대로 산다면 죄를 지었다면 그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슬프게 지는 것도 마땅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시기에 인간의 모든 법을 무시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법보다도 같은 마음 동정심이 앞선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법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기대는 강한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오늘 하루도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과요생 대맘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